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여기 옆에 지금 비어있는 자리에 앉으셔야 될 분들은 지금 다 어디 계신가 지금 집에 계신 것 같아요 집에서 텔레비전 컴퓨터 앞에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은 여기 다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어떤 글을 하나 읽어드릴 테니까요 누가 쓴 글일까 짐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집안이 나쁘다 탓하지 마라 나는 역적으로 몰락한 가문에서 태어나 가난 탓에 외가에서 자랐다 머리가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과거에 거듭 낙방하고 서른둘 늦은 나이에야 무과시험에 겨우 급제하였다 좋은 직위가 아니라고 불평하지 말라 나는 14년 동안 변방 오지에서 말단 수비장교로 세월을 보냈다 윗사람의 짓이라고 어쩔 수 없다 말하지 마라 나는 불이한 직속 상관가의 불화로 수차례나 파면과 좌천을 거듭하였다 누가 아시겠어요? 누구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세요 조금 더 남아서 마저 읽어드립니다 몸이 약하다고 고민하지 마라 나는 평생토록 고질병인 위장병과 여러 전염병으로 병아리를 하였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라 나는 외적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태로워진 후 47회야 겨우 지휘관이 될 수 있었다 여러분 조선 역사 통틀어서 우리가 손꼽는 인물들 몇 분 중에 정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이순신 장군이신데 그분에게도 이런 고통이 계속 있었구나 이런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살이가 그렇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아프고 가난하고 시련 역경 마음 아픈 일 수도 없이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을 폭풍과 파도 속에서 안녕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읽었던 어느 독일 목사님의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 제목에는 상반된 두 가지가 다 들어있죠 폭풍과 파도 이거는 인생에서 경험하는 역경과 고난 시련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녕 평안과 행복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 안에 폭풍과 파도 같은 것도 있고 안녕도 있고 이게 어떻게 동시에 있을까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이 제목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현실을 잘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고통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고통만 있는가 하면 틈새 틈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도 있으니까 고통과 파도 속에서 안녕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성도님들께서는 무척 사랑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도 폭풍과 파도가 있고 또 안녕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폭풍과 파도에 해당하는 시련과 역경의 이야기들이 무엇이 있나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빌립보서 말씀을 성령의 감동 안에서 기록하실 때 바울사도께서는 감옥에 계셨어요 감옥 감옥이라는 것 자체가 벌써 이분이 겪고 있는 고통을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에베소, 빌립보, 골로세, 빌레몬 이렇게 네 권을 옥에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부른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감옥에 가보셨어요? 저는 감옥에 많이 가봤습니다 여러 번 갔다 왔어요 우리 목사님이 정과장가 그건 아니고요 그냥 면회를 많이 갔어요 면회 한 번은 이렇게 이맘때쯤 된 것 같아요 청송에 있는 교도소에 갔어요 조그만 방에서 그분을 한 5분 만나는데도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접수하고 제 물건도 맡기고 휴대폰도 맡겨야 되고 그리고 또 한참 기다려가지고 번호 부르면 들어가서 잠깐 만나죠 제 아내랑 갔던 때도 있고 저 혼자 갔던 때도 있었는데 제가 가서 이렇게 그분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첫 마디가 추워요 목사님 너무나 마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마루바닥에 담요를 깔고 잔다고 그렇게 말한 걸로 기억하는데 춥다고요 뭐 청송이 시골이니까 도해지보다는 좀 기온이 낮을 때고 이제 겨울이 멀지 않은 때니까 춥다는 말이 맞죠 근데 여러분 몸만 춥겠어요 마음은 더 춥겠죠 찬 바람이 생생 불겠죠 여러분 그게 감옥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2000여 년 전에 바울사도께서 갇힌 감옥이 그 시설이 얼마나 열악하겠어요 무슨 남방, 냉방 거의 갇힌 분들의 건강을 염려해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음식이 제대로 정결하게 공급되길 합니까 물리적 린치가 많은 폭력 시대에 얼마나 그 감옥이라는 것 자체가 암시하는 고통이 큰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눈물 나는 거죠 거기다가 바울사도께서는 그래도 내가 감옥 바깥에는 재산도 많고 괜찮은 사람이지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사도는 이때 갇힌 것 말고 나중에 두 번째 투옥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록한 게 디모데 후서거든요 그 디모데 후서를 보면 옥에 갇힌 바울이 얼마나 가난한가를 보여주는 규절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3절에 보면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하셨거든요 여러분 요즘엔 의복이 많으니까 뭐 겉옷 하나 어디다 잊어버리고 두고 왔어도 또 여기 다른 옷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일평생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인생의 끝자락에 남은 건 겉옷 한 벌 그리고 책 그게 다예요 얼마나 가난한가 그런데 지금 감옥에서 겉옷이 필요하니까 그 한 벌 있는 겉옷을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몸은 다 망가지고 감옥에서 고통받고 가진 것도 없고 이게 바울사도가 경험했던 폭풍과 파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빌리뽀서를 받아 읽는 빌리뽀 지역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죠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뒤집어서 읽을 필요가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왜 할까요? 염려할 게 많다는 뜻이에요 염려할 게 하나도 없고 염려를 안 할 형편에 산다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아예 할 필요가 없을 텐데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많으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데 모든 게 완벽하도록 풍족하고 그러면 굳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구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그런 어려운 고통들이 빌리포 성도들에게도 많이 있었다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락교에 출석하시는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걱정 없을 걸? 저도 걱정 쬐끔 있습니다 다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완벽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어렵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방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굽에서 구원하신 가난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광야 40년 가는 동안에 얼마나 어려웠나요 그 광야 40년은 흔히 우리 인생길에다 비유하지 않습니까? 뜨거운 때악뼈 아래 정처 없이 방랑하고 밤에는 춥고 등이 베기는 흙바닥에 누워 자면서 생각지 못했던 적과 전쟁도 해야 되고 먹거리 마실 거 다 부족하고 거기다가 그들은 가면서 부모 형제 아내 남편 자녀 사랑하는 이들이 죽으면 언제 다시 올지 알 수도 없는 그 광야 한모퉁이 기슬개다가 그 시신을 묶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그 헤어짐이 슬프고 정처 없이 광야를 떠돌아다녔나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그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분들 많아요 우리 영락교회에도 목사님 저 암이래요 목사님 사업을 정리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눈물 흘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 여러 사람 만났어요 다 그런 사연들 인생의 어려움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폭풍과 파도 속에 있는 거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바울사도는 어떻게 그걸 극복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바울사도가 겪고 있는 고통이 말이죠 이렇게 한쪽이 너무 무거워서 고통이 무거워서 저울추로 말하면 한쪽으로 기울어 가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놀랍게도 그 틈새 틈새마다 이쪽 편에다 올려놓으면 될 놀라운 축복의 보화들이 숨겨져 있고 바울은 그걸 발견해서 하나씩 하나씩 옮겨놓으니까 이게 이렇게 다시 균형을 잡아가지고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그 보화들을 찾아낸 겁니다 그 보화들은 오늘 본문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는 4절에 언급된 기쁨이라고 하는 보화를 찾아냈습니다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 안에서 발견한 이상한 기쁨이죠 이 기쁨을 우리 성도님들도 찾아내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를 찾아냈죠 6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강구를 하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 타는 게 많은데 무슨 감사냐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하죠 그래서 눈물 흘려서 울면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감사가 기울었던 추를 바로 놓게 만들어요 7절에 가보니까 평강이 등장하고 있어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기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더 확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상상도 못할 평강이 감옥 안에 있는데도 고통 중에 있는데도 물밀듯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기쁨 그 감사 그 평강을 보석처럼 찾아내가지고 이쪽에다 올려놨더니 기울었던 이게 축이 다시 딱 바로 서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으시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고단함을 얘기했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있었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경험했죠 만나와 메추락이라고 하는 은총의 음식을 늘 먹고 마셨죠 그리고 강대한 적들과 맞서 싸워 믿어지지 않는 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런 기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죠 그래서 이렇게 기울었었는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함으로 그들이 가난에 갈 때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균형을 맞춰주신 것을 보질 않습니까 우리 영락의 성도들의 눈이 확 열리시길 추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쪽 편에 올려놓을 보배들을 내게 주셨음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 사연 절망 같은 사연 그런 게 있지만 이쪽에서 발견하는 은혜로 인해서 다시 눈물 닦고 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뭐 그런 거 수도 없이 경험했죠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부산에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중년 여성이 교회에 등록한다는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누가 와서 등록하면 환영해야 되는데 조금 이상하다 그런 감각을 느끼게 하셨어요 그래서 좀 두고 보자고 그랬어요 근데 좀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분이 아니에요 악령이 그 속에 역사한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이가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당회 결의를 통해서 주일 난녀배 시간에 그분과 아무 교제도 하지 말고 특별히 영적 만남을 하지 마시라 공식적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그 무렵에 그 교회에 청년 한 사람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고통받고 있었는데 교회 큰 기도 제목이었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얼마 동안 외국에 갔다 올 일이 있어서 다녀왔더니 그 청년이 안 보이더라고요 어디 갔느냐 병원에 입원을 했느냐 했더니 그 여성의 집에 가서 안수기도 받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교제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하시나 그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젠 목사님 교회 안 다니기로 했으니까 교적에서 그거 내달라고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집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목회의 경험이 일천한 저로서는 참 젊은 목사로서 참 힘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 지나서 그 여성의 집에 가서 자면서 기도받고 있다는 그 청년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뭐 기도해 준다고 가끔 그런 사고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가 3월인데 4월 30일 날 부활할 거라고 하면서 장례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신이 다 상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고를 해서 경찰 병력이 가가지고 수습을 하고 그러니 KBS, MBC 막 이런 데 터져 나오잖아요 저녁 뉴스 시간에 만약에 그 자매를 우리 교회 교인으로 등록을 했으면요 이게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교인이 아니니까 바깥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되는 거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등록을 안 받게 저를 감동하신 게 얼마나 아슬아슬한 은혜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난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광고까지 했는데 제가 어디 가고 없는 틈에 몰래 몰래 그 집에 가서 안수기도 받고 그 집에서 지낸 사람이 교인 중에 한 20만 명 되더라고요 교회가 영적으로 혼란해졌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당회는 교회법에 따라서 그분들을 치리를 하게 됐어요 교회가 다 바닥으로 떨어지고 정막강상 같이 되고 기쁨이 다 사라졌고 얼마나 얼마나 어려운 위기를 만났는지 완전히 기울어서 이제 뒤집어지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균형을 맞춰주시는데 예배당 짓겠다고 헌금하면서 돌아다녀도 예배당 부지를 못 사가지고 애를 애를 먹고 있었는데 그 제일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예배당 지을 땅을 사게 하시는 거예요 땅을 샀다 성도들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되고 어느 주일날 온 성도가 가서 그 땅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니까요 1년 이상 고통스럽게 하던 그 괴로운 문제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다 사라지면서 성도들 얼굴에 그냥 웃음꽃이 피고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의 부모도 과오를 인정하고 다시 오셨어요 교회가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우리가 쓰러지기 직전에 균형을 맞춰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앞으로 나가도록 도우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 삶에는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뒤집어서 잘 보면 하나님의 은총이 더 크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경험하면 인생에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어요 바울이 기뻐하라고 계속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감옥의 고통을 겪고 있지만 가만히 보니까 그 속에 큰 축복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사도가 감옥의 시위대 뜰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로마의 지체 높은 군인들과 교제할 수 있나요?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 시위대에 갇혔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니까 나는 기쁘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가 빌리포서 1장 12절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래서 로마 군인들의 브라이 도리온 시위대 그 안에 있는 감옥에 갇히고 보니까 오히려 복음 전도의 기회를 얻어서 나는 기쁘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시련의 뒷면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폭풍 속에도 안녕이 있고 파도 속에도 감사가 있고 감옥 속에도 찬송이 있고 여러분이 놀라운 신비를 인생 속에서 체험하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런 기쁨, 감사, 평강 이런 것들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한마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4절의 기쁨을 뭐라고 지금 얘기했나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기도를 받으실 하나님이 계심을 생각하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7절의 평강은 어디서 왔나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평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얻으려면 철저히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품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힘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한 걸음씩 갈 수 있을 겁니다 올해는 코로나19가 우리 너무너무 힘들게 했고 지금도 끝나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합시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 속에 감사가 있나? 그리고 감사를 할 수 있는 무슨 그런 준비가 돼 있나? 감사가 가능하기나 한 것일까? 우리 영혼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제 마음에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부터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코로나로 힘든 한 해를 걸어오면서도 이게 기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총의 보아들이 뭐가 있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정말 추수감사주일다운 감사주일을 지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배들도 다 그렇게 살았고 세상 사람이 다 어려움 속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낭망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감사, 평강, 굳게 의지하고 천국문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쉼 없이 찬송하며 달려가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중에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으로 사 성경의 능력으로 사